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14일 경주 대삼채 낚시를 낳았는데요 오늘 처음 해보는 낚시라서 되게 설렙니다 1리터 삼채라니 저한테 잡혀줄 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던지고 감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리터 삼채 낚시 3리터 삼채 낚시 4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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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채 낚시를 낚시 0 supermarket 어어 으으응 오송 됐어 됐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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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길어 우동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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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이소으로 올라오면 처음 아는다 이낙지 아 안돼 아이고 아이고 공기만 살짝 매겨야 돼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한 분 오 coisa 미니 송거 어 오 오 오 오 아는 모르겠다 여기 안에도 불쾌 좀 해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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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리 살짝 하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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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오우 낚시 끝 아유 감사합니다 아래 وہ 좀 쉬었다가 한 마리 잡으면 되지 어이구 반말이지 반말이네 오오 반말이였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차례를 통해 сп Cer지 conducting 수 있어요? 아, 봐봐. 가봐, 가봐봐, 봐봐. 가봐, 가봐봐. 내가 내 거 아니야? 야, 가봐봐. 야, 이거. 하늘, 하늘, 하늘 하늘 하늘. 아, 뭐,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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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아, 누빈, 여기 어디. 이런 식으로. 가졌어요. 알겠어요? 여기다 물 같이. 물 좀 풀어볼게. 물 좀 풀어주세요. 와, 뜨거워, 뜨거워. 자, 이거 좋아, 호물이고. 자, 이거 제한테 얘기해. 자, 가, 가. 이준 연구촌 이준 연구촌 이준 연구촌 주인업 와아 나이스! 아 아니 아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이스, 좋아, 좋아. 아, 와라? 됐다 워어어어어어어 워어어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RAANGA 야어어어어어어어 눈Pop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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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지금 은하 타임이에요 형이 한마다 던지게 아 근데 저거 몇 하루 따지면 묶어야 돼 1 어 5 다음 아 아 아 아 폴링이네 폴링 와 어 어 어 어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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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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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